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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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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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 이겼는데 저거 쓸 줄 몰랐네 아 저거 잘 안쓰는데 아 저거 짜증나는 기술 쓰네 일단 테리로 한번 간 좀 보다가 처음 하시는 분이니깐 조금 세게 하면 좀 그렇고 아 캐릭 뭐 이상한거 뭡니까? 캐릭 이거 아아! 캐릭 이런걸 하신다 캐릭 왜요? 뭔데요 이거 캐릭 왜? 뭐지 움직임이 근데 예사로 움직임은 아닌데 빠른 움직임이긴 하네요 빠른 움직임이긴 하네요 아까 정신없는 스타일이신가 약간 산만하시네 플레이가 맞죠? 요건 이깁니다 산만한 플레이네요 죄송하지만 복원 못이겨요 저한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테나 제일 싫어하는거 제가 아테나 제일 싫어하거든요 됐어요 긴가판 너무 좋아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lles 이럴 때 봐야지 봐야지 얘 이상한데? 아이고 아우 잔만해 오케오케 아아 아 아보카도님이요 예 막겜으로 오성합시다 그러면 음 공대입구 아우 음 플레이가 깔끔하진 못하다 깔끔하진 못해요 플레이가 잘하시는데 깔끔한 플레이는 아니죠 루갈 뭐냐 저건데 루갈 3번 보죠 중대에에에에에에게 퍼 유 ST seguir 아 아 아 아 아 싞 아 이 쨍 아 아 년 아 이런걸까 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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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블레이 알겠어요 아잇 바로 앞에서 입고 있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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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é Rebecca 안내려야지 안내려 왔어요 아 이제 안내려오네 비키면 내려올줄 알았더만 아 안내려와져요 아 이거 에너지 없으면 또 올라간다 에너지 없으면 또 올라가 잠깐만요 에너지 주면 안되네 절대 주면 안돼 나도 한다 잠깐만 장난 그만 칠게요 장난 그만 치세요 아 안봐드려요 내가 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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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할 때부터 알아봤다 플레이가 산만해요 지옥 갑시다 자 지옥 예매권 아 불쌍하다니요 불쌍하다니요 그냥 게임이잖아요 저는 멘탈이 세가지고 전혀 그런거 별로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저는 괜찮아요 김윤섭이요 김윤섭 백윤섭 아이고 김윤섭입니다 김윤섭 아우 너무 아파 진짜 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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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짝이 짝이 진짜 짝이 짝이 진짜 짝이 갑니다 이길 수도 있어 짝이 가면 돼요 짝이 가면 됐나니까 급하다니까 짝대 봐봐요 봐봐 얼마부터 해 자 자 자 오 자 자 빨개는거 조금 하지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중단 김씨 요 한번 터지면 이렇다니까요 아테나 3번 오케이 기다려 하부르신의 그 하부르 방금 오리겐 썼는데 이게 왜 맞는데 아 거리 조절 오케이 오케이 다 하는거 오케이 오케이 다 하는거 아이유 그렇지 아 이거는 맞아라 미잉 그럴 줄 알았다 뻔하다 이제 플레이크 뻔해 다 보여요 자 약손 내밀 줄 알았어요 됐다 이겼다 어컨 어으 아 아 아 이겨야 된다 아.. 아.. 자.. 자 모른다 몰라 장품만 좀 잘 피해보자 장풍 쓰기 전에 하단 공격에 장풍 쓰기 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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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한 번 말리면 안 돼 장풍 쓰기 뭐야 이 시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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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암.. 아.. 을 으 아.. 아.. 암 frix essentially stationed